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테이블 납품 현황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 첫 번째입니다. 기본 키는 납품 일자, 그 다음에 납품 업체 코드, 제품 코드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납품 일자, 그 다음에 납품 업체 코드, 제품 코드 3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 키의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납품 일자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필수에 오셔서 예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되어 있네요. 그럼 확인 작업 꼭 해주시고요. 세 번째 수량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1부터 1000 사이의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고 만약에 그 이 값이 입력되면 1부터 1000 사이의 값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네, 값을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요. 1부터 1000 사이의 값이라고 해서요. 비트윈 또는 엔드 연산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비트윈 1부터 엔드 10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시고요. 만약에 이 값이 아닌 다른 값이 입력되었을 때는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1부터 1000 사이의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현재 작성하신 납품 현황 테이블 저장하시고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유효성 검사 규칙 작성하셔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예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셔서 현재 작업하는 테이블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품 업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납품 업체 테이블에서는 첫 번째 사업자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숫자 3자리, 숫자 2자리, 숫자 5자리 형태로 필수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선택하되 입력 마스크 기호는 밑줄을 사용하고 숫자 사이의 하이픈도 함께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숫자가 필수로 입력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입력 마스크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숫자 기호 0을 사용하실 거고요. 0을 3개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그 다음 2자리, 다시 마이너스, 5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하이픈도 저장하라고 했으니까요.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을 입력하시는 거고요. 세미콜론, 그 다음 입력 마스크 기호는 밑줄을, 언더바 밑줄을 사용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빼기 입력하시면 언더바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 마스크 설정하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홈페이지 주소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형식은 입력된 데이터 형식에 가셔서 입력된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하이퍼링크 자동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자동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이퍼링크 데이터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DB 구축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4호 20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추가 납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시는데 커리를 이용해서 추가 커리를 이용하여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추가 납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추가 납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추가 납품 테이블의 납품 번호와 비고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뺀 나머지 납품 번호 빼고요. 납품 일자, 납품 업체 코드, 제품 코드, 수량, 할인율 그 다음에 할인율까지 납품 번호 빼고 납품 일자, 납품 업체 코드, 제품 코드, 수량, 할인율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개는 빼라 했으니까 제외시켰고요. 납품 일자에 대해서는요. 2009년 1월 1일보다 같거나 큰이라고 되어 있군요. 조건에 가셔서 크거나 같다. 날짜니까 샵이 필요하시고요. 2009,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샵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추가 커리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추가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디에다가 납품 현황 테이블에다가 납품 현황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납품 현황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작성하는 커리에 대해서 커리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2009년도 납품 추가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2009년도 납품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요. 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커리를 실행하시겠다면 왼쪽 개체의 커리에 2009년도 납품 추가 라는 커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시면 10개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납품 현황 아 세 번째는 관계 설정이네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요. 관계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표시할 테이블 표시 클릭하셔서 납품 현황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 납품 업체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세 번째 제품 목록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세 개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납품 현황 테이블에 납품 업체 코드와 제품 코드는 납품 업체 테이블에 납품 업체 필드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어요. 납품 현황을 좀 가운데다 갖다 놓을까요? 양쪽 테이블을 참조할 거니까 가운데 갖다 놓으시고요. 납품 업체 테이블에 납품 업체 코드를 선택하셔서요. 납품 현황 테이블에 납품 업체 코드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주시고 값이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체크하시고요. 만들기 누르십니다. 다음 두 번째 제품 목록에서요. 제품 코드를 선택하시고 우리 납품 현황 테이블에 제품 코드에 드래그 하신 다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마찬가지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만들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관계 도구 창 닫기 누르셔서 창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폼을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폼 왼쪽 개체에서요. 제품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에 모든 자료를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속성 시트 클릭하시고 현재 폼에 대한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다음은 제품 목록 테이블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제품 목록 테이블에 모든 자료를 가져오실 거니까요. 별표를 이용하시면 모든 자료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제품명 필드를 선택하되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폼 머리끌에서요. txt 폼 머리끌의 첫 번째 txt 제품 코드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요. 제품 코드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txt 제품명은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제품명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txt 제조사는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제조사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txt 원가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원가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각각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화면과 같이 폼에 채소화 단추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 자체 선택하시고요.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형식 탭에서 작업을 하십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채소화 단추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채소화 최대화 단추의 현재 둘 다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소화 단추만 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폼 머리끌 컨트롤에 대해서요. 탭의 순서를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클릭하신 다음 TXT 조회 코드를 선택하고 위에다 갖다 놓으시고 CMD 조회를 선택하셔서 두 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CMD 인쇄를 선택하셔서 세 번째 TXT 제품 코드를 선택하고 네 번째 그 다음 TXT 제품명 TXT 제조사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TXT 원가 주문 방법 순서대로 탭의 순서를 지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탭 순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폼 본문 안에다가요. 납품 현황 폼을 하이 폼으로 작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폼을 추가하기 위해서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 하이 폼 하이 보고서를 클릭하시고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드래그를 하시고 마우스 손을 떼시면 하이 폼 마법사 기존 폼을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납품 현황 폼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기본 폼을 하이 폼으로 연결하는 필드를 제품 코드로 직접 지정하시오. 직접 지정 제품 코드를 가지고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연결하겠습니다. 제품 코드를 각각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하이 폼이나 하이 보고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납품 현황 상세라고 이름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레이블이 납품 현황 상세라는 레이블이 제시된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선택하고 딜리트 한번 눌러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제품 폼을 한번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해 보시면 하이 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품 조회 폼에 다시 한번 열까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제품 조회 폼에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폼 바닥글 위에 화면과 같이 이전, 다음이 있는데요. 이쪽에 닫기 버튼을 작성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령 단추를 하나 만드시는 거네요. 명령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명령 단추 단추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를 하십니다. 드래그 하시고 문제에서요. 폼 닫기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화면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에 예 버튼을 눌렀을 때 사실 이렇게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마치 이 마법사는 창은 취소 누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우리 속성 시트를 이용해서 직접 좀 수정을 할게요.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은 문제에서요. 닫기 CMD 닫기 그럼 이름은 뭐예요? CMD 닫기가 되죠. CMD 닫기 C자가 대문자인 것 같죠? CMD 닫기 캡션에다가 닫기라고 글자는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요. 클릭했을 때 이 명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원 클릭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화면과 같은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한 후에 그 다음 메시지 상자에서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다음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상자에 입력받을 값을 기억할 변수를 하나 만드실 건데요. A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문제에서 변수 선언도 하라고 했어요. DIMA 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A라는 변수는 어떤 값을 기억하고 있을 거냐면 메시지 박스에서 내가 선택한 값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시지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 폼을 닫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하셨으면 심표 그림에 예,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VB 예, 예스 노 라는 예와 아니요 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타이틀은 타이틀 하시기 전에 또 하나 있어요. 플러스 지금 제시된 그림에 보시면요. 물음표가 있어요. 캐시천마크죠. VB Q 가시면 캐시천마크 선택하시고 심표 예스 노 버튼도 단추도 보이실 거고 물음표 표시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타이틀입니다. 위쪽에 작업 종료라고 조그맣게 입력이 되어 있죠. 타이틀까지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만약에 조금 전에 메시지 박스에 기억된 값 A라는 값에 예 라고 되어 있다면 VB 예스라면 예스라면 문제에서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한 후 예 라는 버튼을 클릭할 때만 현재 폼이 닫히도록 현재 폼을 닫으세요. 실행하세요. 2cmd 닫으세요. 라고 하시면 클로즈입니다. 현재 폼을 닫으세요. 라고 클로즈 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품 조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현재 작업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제품 조회 폼에서요 폼 머리끌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주문 방법을 선택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N은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원가 필드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는 IIF 만약에 원가 필드의 값이요 필드의 값이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본사 주문 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개별 주문 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IIF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작업하는 폼보기 가셔서요 주문 방법이 표시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아까 닫기 버튼 만드셨잖아요 명령 단추 선택하시면 이렇게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는가 얘를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첫 번째 보고서 완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개체 보고서 에서 납품 현황 상세를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제품 코드 바닥 글에 모든 컨트롤 글꼴 두께를 제품 코드 바닥 글에 모든 컨트롤 선택하시려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눈금자를 이용하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컨트롤의 글꼴 두께를 형식 탭에 오셔서 글꼴 두께가 현재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제품 코드 바닥글에 화면과 같이 실선을 표시하여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잘 봤더니요. 평균 납품 단가 구매 횟수 아래쪽 이렇게 선이 있네요. 그러면 선을 하나 선택하시고 아래쪽에다가 쭉 하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프트 누르시면 선을 좀 더 반듯하게 그릴 수 있으시고요. 선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실선의 이름을 모두 탭에 가셔서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인 39라고 저는 표시가 되는데요. 바닥글 라인 바닥글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바닥글로 지정하시오. 되셨고요.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본문에서요. 본문에서 TXT 구매가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의 계산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TXT 구매가는 단가 만원 에다가 곱하기 만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는 하시고요. 필드 명 대가로 입력하신 다음 단가 가로 열고 만원 필드 대가로 닫아주시고요. 곱하기 숫자 만을 입력하십니다. 컨트롤 원 입력하셨고요. 네 번째 본문에 TXT 누적 수량 이라고 있습니다. TXT 누적 수량 컨트롤 해당 그룹 내에서 수량 필드 누계가 그러면 수량 필드 컨트롤 원본은 수량 이고요. 누적값을 구할 거니까 누계값을 구할 거니까 누적합계에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다음 TXT 다섯 번째 제품 코드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평균 단가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단가 만원 필드의 평균에다가 곱하기 만원 하라고 되어 있네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AVG 가로 여시고 단가 만원 필드에 필드에 대해서 가로 닫고 필드 대가로 닫아 주시고요. 이 값에 평균을 구한 다음 곱하기 만을 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곱하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에 우선 보고서 작성해 보셨는데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우리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작성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품 코드에 대해서는 문제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데 네 제가 네임 오류가 있어서 왜 있나 안한 거 있나 확인해 보는 작업이었고요. 제품 코드는 조금 이따 볼게요. 먼저 제품 코드 바닷글에 글자가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실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구매가가 구매가가 네 표시가 단위 만원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원 곱하기 필루 곱하기 숫자만 곱했고요. 아래쪽에 누적 수량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평균 단가 평균 단가가 이쪽에 평균 단가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창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다섯 문항에 대한 작업들을 지금 빠뜨리지 않고는 했어요. 다시 2번 오른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제품 조회 포 제품 조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제품 조회 포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이벤트 조회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 원클릭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조회를 클릭하면 TXT 조회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제품 코드에 해당한 레코드만 을 대상으로 하시오. 조회를 하는데 TXT 조회 코드에 입력된 제품 코드에 대해서 조회 작업을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필터와 필터 원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현재 폼에서 미 입력하시고 점 필터 필터 하겠습니다. 는 어떻게 필터를 하실 거냐면요. 문제에서 제품 코드에 해당한 어떤 제품 코드 제품 코드에 해당한 내용을 필터 하겠습니다. TXT 조회 코드에서 입력한 값에 해당한 하지만 TXT 조회 코드는요. 입력 받는 컨트롤 이고 텍스트 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해주시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하시고 앞뒤의 M% 연산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처리는 열고 닫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현재 필터 조건에 만족한 것을 필터 하겠습니다. 필터 원 속성을 추륵 값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 현재 폼을 저장하신 다음 폼복에 가셔서 여기에 제품 코드를 입력한 거에 조회 버튼 눌렀을 해당 해당된 내용이 필터 되는 지 를 보시 는 제품 목록에 가셔서 제품 코드 PD 002 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PD 002 입력 하시고요 PD 002 그리고 나서 조회 한번 눌러보시면 PD 002 는 안전 유리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러면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의 첫 번째는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네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요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 목록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먼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에 제품 명의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조 사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가는 원가 만원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얼라이언스 앞에다가요 원가 가로 열고 만원 이라고 입력 해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원가 만원이 8 이상 이란 조건 조건 크거나 같습니까 8 이라는 숫자 입력해 주시고요 이상에 해당한 제품명과 제조사를 조회하는 문제이고요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네 되셨으면 일단 작성하신 내용을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제품명과 제조사 원가 만원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전체 레코드 개수가 7개인지 확인하시면 되죠 되셨으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커리 이름을 원가 8,000원 이상 이라고 커리 이름을 입력합니다 원가 8,000원 이상 확인 한번 하시고 오른쪽 커리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우리 만들기에 가셔서요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네요 제품 목록 테이블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하신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제품 코드 첫 번째 제품명 그 다음 세 번째 제조사 원가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원가를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조건을 주냐면요 납품 현황 테이블과 .in 연산자를 이용하여 SQL 명령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 납품 현황 테이블에 가서 제품 코드가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보면 아 있네요 제품 코드 납품 현황 테이블에 제품 코드에 가서 제품 코드에 납품 현황에 가서 제품 코드를 추출한 다음에 그 추출한 값이 제품 목록에 없는 것만 없는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요 그럼 조건에다가요 조건에다가 문제에서 not in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not in 입력하시고요 안에 없다 어디에 없냐면 셀렉트 셀렉트 제품 코드 제품 코드가 from 문제에 나와 있는 납품 현황에 가서 제품 코드를 가지고 와요 그 가져온 제품 납품 현황 테이블에 있는 제품 코드를 가져왔는데 그게 제품 목록에 없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는 거고요 우선은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시고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원가 만원 없는 것만 추출했더니 총 7개 레코드가 있네요 제품 납품 현황 테이블에 제품 코드를 가져와서 여기에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7개 제품 코드는 없는데요 라고 한 번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 코드입니다 라고 화면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문제에서 미구매 제품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는 커리 또 작성 인데요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커리 탭에 납품 현황 상세 커리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시된 그림이 없어요 여기서는 제시된 그림이 없는데 왜 없냐면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없으세요 업데이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문구를 잘 보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납품 현황 상세 커리에 단가 만원 필드를 단가 만원 필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단가 만원 필드를 원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로 업데이트 하래요 업데이트에다가 원가 필드에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세요 라고 식을 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커리을 우선 저장할까요 커리 이름을 작성하고 커리 이름을 납품 단가 계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품 단가 계산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행 한번 해보시면 총 97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커리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커리에 납품 현황 상세 커리를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일단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드를 추가할까요 납품 업체 코드 추가하시고 업체명 추가하시고 그 다음 납품 금액 입니다 그래서 납품 금액 보시면 납품 금액이 현재 제시된 그림에서 납품 금액 한번 잠시 확인할게요 원하는 연도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납품 일자 필드의 연도와 일치하는 레코드만 대상으로 납품 업체 코드별 단가 곱하기 수량이네요 단가 곱하기 수량을 통해서 여기에 납품 금액 만원이라고 표시하는 거네요 납품 금액 가로 열고 만원은 계산을 통해서 구해진 거네요 단가 가로 열고 만원 필드 이름이 이렇게 된 거고요 대가로 닫고 곱하기 수량 필드를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는데 단가 만원 곱하기 수량 필드를 통해서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요약에 가서 계산한 값에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원하는 필드를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는다 그러면 납품 연도 연도를 좀 입력받을 건데요 납품 일자를 가지고 와서요 납품 일자를 가지고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열함수 이용하셔서 납품 일자에 대해서 연도를 추출합니다 그 값을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체크를 해제하시고 조건에 오셔서요 매개 변수 이니까 조건이 조회할 납품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 변수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메세지 상자 표시하실 문구를 대가로 안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연도를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았고요 연도 일치하는 레코드를 표시하실 겁니다 우선은 한번 보기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이 2007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추출된 레코드가 9개인지 확인해 보시고 네 맞죠 저장 한번 하셔서 쿼리 이름을 업체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